광주 시민단체들이 17일부터 시작된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전남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17일 금남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며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적용된 맞춤형 억제 전략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전략이라며 이는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